왠지 귀여운데요 전면에 걸쳐서 돈은 못 모은데 이런 커피 머신이네요 전화라든지 우와 이렇게 생겼어요 제품을 만나보면은 배터리도 데스크 위에 올려놓을 수 있네요 이거는 한번 해주면은 더 패턴이 만들어진 거겠죠 한 주간의 재미있는 제품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스 셀렉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리비안의 R2하고 R3가 소개가 됐는데요 요즘에 길거리에서 리비안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런데 이 SUV들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아주 멋있어요 고가였는데 리비안에서 이번에 새롭게 소개를 한 R2하고 R3는 일단 R2는 기존의 R1에 비해서 작죠 작지만은 여전히 SUV로서 넉넉한 공간과 리비안만의 어떤 그 매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R2가 소개가 되면서 깜짝 놀란 게 가격이 45,000불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요 모델3 정도의 가격인데 아주 제대로 된 SUV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시장 반응도 굉장히 좋고 R3는 이거다 더 작아요 이거는 아이오닉5 느낌도 좀 나기도 하는데 왠지 귀여운데요 그런데 이 R3는 좀 더 작지만은 리비안만의 어떤 아주 독특한 인테리어라든지 수납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오 플랫시트도 되고 재밌는데요 뭔가 기존에 그냥 탈 것에서 SUV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레저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즐기기 위한 어떤 구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아주 괜찮은데 리비안의 R3는 가격이 37,000불 그러면 살만한데요 사실 테슬라 자유주행을 빼면은 뭔가 아쉬움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리비안이 일정 부분 어떤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 괜찮은데요? 다음 소식은 반디뿌리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로드바이크에요 그러니까 미니벨로라고 할 수 있는데 바퀴가 상당히 작고 그런데 타이타늄의 본체를 가지고 있는 아주 고급의 어떤 미니벨로 바이크죠 이 미니벨로 바이크는 절반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절반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는 다시 합체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정교하게 절반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 절반을 왜 나눌까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리모아 케이스에 담기 위해서 리모아 케이스에 완벽하게 담아서 여행을 떠나거나 어딘가에 이동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아주 끌리는데요 리모아의 토파즈 같은데 몇 사이즈인지 모르겠지만은 여행을 가거나 뭔가 한국이나 유럽에 가서도 내 바이크를 탈 수가 있다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요 괜찮은데요? 근데 조립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 건 아니겠죠? 아무튼 리모아 안에 들어간다는 게 매력이다 다음 소식은 소니에서 2450의 G렌즈가 소개가 됐는데요 G마스터 렌즈로 나올 것 같았는데 G렌즈로 나왔네요 2450이면은 기존에 2470 렌즈하고 1635 렌즈하고 중간에 어떤 낀 2배 줌 정도의 렌즈인데 이 렌즈는 일단 가벼워요 그래서 최근에 출시한 알파7C2라든지 GV-1이라든지 이런 컴팩트한 카메라의 물륙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2470 렌즈가 너무 괜찮은데 약간 무겁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2450G 렌즈 정도라면 조립의 값이 2.8이니까 어디든지 가지고 달면서 V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담을 수 있겠다 렌즈 자체도 상당히 컴팩트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접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탁월하고 전 구간에서 굉장히 샤프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다 오 괜찮은데요? 이 렌즈가 이제 5월달에 출시가 될 걸로 보는데 상당히 괜찮은 렌즈로 보이는데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은 웬만한 영상이나 사진들은 다 담을 수 있겠다 440g 이니까 뭐 기존에 반 렌즈 하나 정도의 무게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추천 다음 소식은 나띵의 폰 2A가 소개됐네요 아니 나띵은 폰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또 금방 이제 2A가 나오네요 이야 패키지부터 멋있다 뭔가 점점 점점 정점에 다다르고 있는 듯한 디자인에 그렇죠 나띵 폰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이 뒤쪽이죠 뒤쪽에 LED를 이용한 UI 랄까 이게 아주 매력적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LED를 이용한 UI가 적용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렇죠 예전에는 전면에 걸쳐서 그 UI가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약간 윗부분만 근데 사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으로 가리기 때문에 굳이 아래쪽에는 LED가 나올 필요가 없었죠 괜찮은데요 고프로 멋있는데요 자 나띵의 이 2A 폰이 소개되고 있는데 가격도 상당히 저렴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꽤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나띵 폰은 무엇보다도 뒤태다 다음 소식은 제임스 브랜드에서 뭔가 새로운 제품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임스 브랜드 하면은 등산이라든지 피싱이라든지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걸 만들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브랜드고 제품 대차가 아주 멋지죠 필드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나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 이번에 출시하는 제임스 브랜드의 제품은 이거예요 이거는 머니클립이네요 근데 아주 정교하게 제작된 머니클립 근데 이 머니클립에는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넣어낼 수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머니클립을 상당히 많이 써요 근데 미국에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머니클립을 너무 많이 쓰면은 돈은 못 모은다 이런 어떤 뭐랄까 속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모으려면은 제대로 된 지갑을 사용해라 머니클립은 편하고 가볍긴 한데 뭔가 돈을 모으려면은 왠지 지갑을 사야 될 것 같은 아무튼 제임스 브랜드는 매일의 툴을 만든다 다음 소식은 쿠쿠라는 제품인데요 이게 밥 소식인가요 오 커피 머신이네요 근데 이 커피 머신은 굉장히 멋있다 에스프레소라든지 콜드브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심플하고 정교하게 제작된 이 제품은 앱으로 컨트롤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커피 비니 뭐 몇 그램이 들어가면은 그게 거의 완벽하게 추출이 될 수 있도록 이런데 포커스를 두고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다음 소식은 레이어의 뷰라는 제품 소식인데요 도이치텔레콤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 홀로그램 박스랄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오 그렇죠 실제로 홀로그램이 떠요 그래서 내가 장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리고 전화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실제로 상대방의 홀로그램이 떠서 마치 미래의 어떤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저 옆에 있는 저 로봇이 굉장히 독특한데 함께 발표가 됐던 이 로봇은 혼자서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거나 뭔가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어떤 로봇인데 가만히 이걸 보다 보니까는 아 그러면 얘가 그냥 공기청정기가 돼서 방 안에 막 돌아다니면서 공기가 안 좋은 곳에 자기가 찾아다녀 그러면서 거기서 공기청정을 해 이런 거면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 다음 소식은 골드먼트 오디오에 새로운 오디오가 출시가 됐다는 소식인데 아스트리아 리아 세이아 세 가지 제품이 소개되고 있는데 와 이렇게 생겼어요 뭐랄까 굉장히 글로테스크 하다 그래야 되나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데요 근데 이 제품은 일단 심플한 것도 심플한 거지만은 정교하게 알미늄으로 깎아서 제작이 된 오 어마어마한데요 멋있다 일단 앞에 부분도 절지를 닫았을 때는 이게 오디오인지 가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와 이거 무슨 화성에서 쓰는 건가요 이 세 가지 제품이 소개가 됐는데 와이어리스 스피커죠 근데 가격이 4억 다음 소식은 라이카 SL3가 새롭게 출시가 됐죠 라이카 SL 계열은 뭐랄까 동영상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항상 당대에 최고의 스펙으로 나오고 있죠 이 디자인이 처음에는 상당히 이질적이었는데 왜냐면 라이카 M 시리즈라든지 Q 시리즈의 어떤 그런 컴팩트한 느낌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 제품을 만나보면은 헉 소리가 나와요 굉장히 멋있다 그리고 이번에도 6천만 화소라든지 다양한 스펙의 끝판왕 영상과 사진 둘 다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라이카 렌즈로 라이카 SL3가 소개가 됐네요 SL3는 이 사진 하나만 봐도 계속 줌을 해도 깨지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정교한 고해상도를 보여주고 있죠 탐나는데요 왠지 근데 가격이 천만원이 좀 넘게 출시가 될 거 같은데 왠지 저렴해 보이는데요 좀 아까 스피커 탓인가요 다음 소식은 무지에서 충전 배터리가 나왔다는 소식인데 이거는 충전기잖아요 PD 급속 충전기라고 할까 그런데 저 오른쪽에서 두 가지는 충전기 안에 배터리도 담겨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5,000mAh라든지 10,000mAh의 용량에 배터리가 포함이 돼 있어서 평소에는 외장 배터리를 쓰다가 또 충전을 바로 할 수 있는 이거 괜찮은데요 음 그렇죠 충전기 안에다 배터리를 장착시키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괜찮을 거 같은데 왜냐하면 충전기하고 배터리를 가져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야 그래서 가방에 넣어놨다가 평소에 쓰다가 뭔가 충전할 때가 되면은 바로 충전할 수 있는 괜찮은데요 괜찮은 아이디어에 게다가 무지의 디자인으로 출시가 됐네요 자 다음 소식은 아그네스라는 제품인데 이게 뭘까요 오 이거는 스피커인데 데스크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뭔가 스피커 시스템인데 뭔가 건물 같은 느낌인데요 디자인이 멋있네요 모듈화 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 스피커 자체는 디자이너가 교회 건물에서 영감을 받아서 다시 볼까요 왠지 여기 십자가만 있으면 교회 건물 같은데 그런 느낌인데요 음 좋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디자이너가 XP1이라는 제품 컨셉을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XP1은 뭐냐면은 닌텐도 스위치를 티네이지 엔지니어링이라면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닌텐도 스위치를 다시 디자인했는데 멋있는데요 알미늄으로 제작이 돼 있고 무엇보다도 티네이지 엔지니어링의 그 칼라 느낌 그레이 톤이라든지 오렌지 칼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아주 정교한데요 디테일이 너무 좋은데요 저 오렌지 칼라의 가죽 장갑 되게 탐나는데요 이런 느낌이다 지금 보니까 닌텐도에서 새로운 스위치가 출시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면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왠지 닌텐도스러운 아기자기한 귀여운 느낌도 좋지만 뭔가 어른의 느낌 이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소식은 텔레다인의 플리어라는 드론인데요 오 이거는 뭔가 작은 헬기처럼 생겼는데 이 드론은 군사용이에요 그래서 이 드론은 케이스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다가 뭔가 정찰을 하거나 이럴 때 드론을 날리는 상당히 저소음이고 고해상도의 카메라 시스템이 장착이 돼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케이스 나는 케이스가 너무 끌리는데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다가 정찰용 드론을 날릴 때 이렇게 케이스에서 열어 가지고 바로 날릴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드론이 미국 국방부에 천억 원 이상의 수주를 땄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국방부에 배치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드론은 군사용 뿐만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화재라든지 화재라든지 화산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도 정찰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드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DJI 작은 드론은 안 되나? 다음 소식은 컴포트 시커 시커라는 컨셉인데요 실제로 이제 만들어 냈는데 이 아티스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 제가 이제 CES에서 보고 왔던 그 로봇 개랄까? 이 로봇 개 위에 LC 체어인데 임스 체어를 장착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체어의 다리가 로봇 개야 그러면 오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네요 오 그럼 이거 앉아 가지고 나 거실로 가죠 그럼 거실로 데려다 주는 거 아닌가? 기발한데요 다음 소식은 젤넷의 메모 가젯 이라는 제품 소식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A4 용지나 이런 것만 있으면 위에서 프레스만 한번 해 주면은 곧바로 포스티이 되는 오 그러니까 포스티 용지를 만들어내는 어떤 시스템이네요 포스티을 그냥 사도 되지 않나? 근데 어떤 용지든지 뭐든지 포스티으로 만들어 주니까 뒤쪽에는 스티키한 스티커를 붙여주고 정교하게 이렇게 커팅을 해주는 포스티 많이 쓰는 사람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음 소식은 MIT에서 미래 의류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의류는 만드는 방법이 되게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류는 원래는 의류를 어떤 패턴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한 직조된 하나의 어떤 원통 같은 건데 여기에 열을 감으로써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자세히 보면은 열을 얼만큼 시간에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가하냐 이거에 따라서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굉장히 신기한데 그래서 굉장히 핏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드레스를 만들어냈다 야 이거 괜찮은데요 앞으로 미래의 우들은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직조를 하거나 바느질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패브릭 자체에 어떤 열이나 이런 걸 가해 가지고 패턴이 달라질 수 있는 근데 생각해보면 이세미야키도 이런 느낌 아닌가요 다음 소식은 음식물 처리기의 새로운 컨셉 소식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오 이거 뭘까요 오 그러니까 종이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둘 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그게 갈려가지고 어떤 흙같이 되는 오 그렇죠 사실 음식물 쓰레기에 되게 진심인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막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철저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건조되고 갈리면서 어떤 흙이 된다 요런 컨셉인 것 같은데 오 괜찮은데요 멋집니다 지난주까지 위아드 프로덕트들을 제가 아마존에서 어디서 구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소개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금방 소재가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아예 제목을 저는 바보 시리즈라고 지었습니다 볼까요 어 이건 뭐예요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 뭔가 풀 같은 액체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게 왜 팔릴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 이거는 술잔인데 사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아서 마실 수 있는 술잔인데 아무리 봐도 변기 같잖아요 두 개 한 세트인데 상상도 못했다 자 이건 핫도그 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은 비누에요 핫도그 모양의 비누 아니 도대체 비누를 왜 핫도그 모양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잘 팔려 자 이거는 슈렉의 치약 뚜껑인데 그러니까 치약 뚜껑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슈렉이 치약을 짜주는 어 손가락 볼펜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죠 어 이거는 토일렛 타이머인데 그러니까 저게 이제 다 떨어지기 전까지 볼일을 다 보자 이런 건가요 아무튼 타이머다 USB 허브인데 USB 허브를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어 햄버거 모양이야 이거는 바퀴벌레 칸데 바퀴벌레처럼 생긴 정교한 자동차인데 이거를 도대체 왜 파는 걸까요 아니 왜 사는 걸까요 바퀴벌레 깜짝 놀라게 하려고 그런 건가 저는 보통 이런게 나오면은 발로 발로 이거는 팬티 모양의 장갑인데 정교하게 잘 만들었는데요 방구소리 방구소리를 캔으로 낼 수 있는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용 모양의 뒷면인데 가방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방이죠 놀랍다 이 가방은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자매품으로 날개도 있고요 이거는 뭔가 귀여운 것 같기도 한데 가죽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방 용 가방 이거를 이렇게 메고 다니면 사람들이 전부 쳐다볼 것 같은데요 신나는데요 왠지 아무튼 이런 제품들이 바보스러운 것 같지만 엄청나게 잘 팔리는 제품들이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원 속에서 나의 시선 채널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